조선의 외교관계입니다. 조선의 외교관계를 칠판에서 일단 다 정리하고 갈게요. 조선의 외교정책은 사대교린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사대와 교린을 나눈 겁니다. 합친 겁니다. 사대정책 더하기 교린정책이에요. 사대에 해당하는 나라는 명나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린에 해당하는 나라는 그 외 다른 나라들 여진 그리고 이제 일본 기타 등등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표현하면 조선의 정책은 우리는 넘버 투다 정책이에요. 나는 넘버 투가 되겠다. 되게 독특한 의지죠. 주변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나는 넘버 투가 되겠다. 이건 뭔 얘길까. 넘버 원한테는 함부로 계기지 않겠다. 왜? 나보다 센 녀석이니까. 그리고 배울 것도 많으니까. 걔랑은 무조건 그냥 모셔주면서 자존심 세워주면서 치켜올려주면 그래 너 착한 애구나. 너 알아서 해. 참 착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잘 대해줄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질서가 있어요. 일명 책봉조공 관계입니다. 원래 중국 애들이 시작했어요. 중국에 제일 처음에 왕이 있었고 왕이 주변 애들한테 야 너 이 동네 잘 다스려. 이런 식으로 자기 나라를 지배하던 방식입니다. 이 동네 네가 다스려. 이 동네 네가 다스려. 각각 다스리게 하던 식의 방식들. 그리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중앙에 있는 사람한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사람 그래 네가 다스려라고 책봉해주는 방식. 이 관계를 책봉조공 관계라고 해요. 원래 중국 내부에서 다루는 일종의 이제 좀 연방대스러운 그런 식의 성격에 가진 것이 책봉조공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중국이 동아시아 전체에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동네에서 왕이다. 최고다. 황제라고 부르죠. 그리고 니네들은 우리를 모시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넘버투정책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넘버원한테 계기지 않는다. 넘버원 누구? 이 당시 중국? 명나라. 그리고 넘버3와 넘버4 할 때는 어떻게 할까? 얘네들은.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 계기면 두들겨 패주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면 그래 너 참 착하구나. 선물도 주고 이런 식의 정책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철저하게 모셔준다.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달래기도 하고 회유. 계기면 두들겨 팬다. 토벌. 이런 두 가지가 다 나오게 되는 것이 합쳐서 4대 교린 정책이에요. 그래서 위의 나라를 섬기는 거 4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런 아래 것들 여진이라든지 일본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교린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린은 그냥 옆나라와 사귄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동아시아 전체 정책 속에서 4대를 뺀 나머지를 갖다가 그냥 교린 정책이라고 하기 때문에 회유와 토벌이라는 양면의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4대 교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명나라 얘기 볼까요? 명나라 얘기는 그냥 섬기는 얘기이기 때문에 책에서만 정리하시면 돼요. 권국초기 요동정벌을 추진하면서 한때 명과 갈등을 빚기도 했었습니다만 곧바로 이제 정신 차립니다. 태종 이후에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명과 친선관계를 유지하는 4대 외교를 추진하면서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합니다. 새해 인사 그리고 이제 황제 생일의 인사 뭐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하면서 조공품을 보내고요. 그리고 명예연호를 사용하는 4대의 유예를 취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뭔가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 묘호, 죽은 다음에 주는 왕의 칭호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정태세문단세 이 시리즈를 보게 되면 거의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정치조직을 보게 되면 의정부와 육조예요. 어떻게 보면 관제가 한 단계 낮아져 있습니다. 이전에 고려에서나 바래에서나 볼 수 있었던 성이라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죠. 한 단계 낮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나라 간섭기 때 한 단계 관제 격화된 것과 똑같은 급의 관제를 쓰고 있는 나라가 조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호도 갖다 쓴다라는 면에서 되게 사대적인 알아서 섬기기 때문에 내정간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는 식의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명예를 버렸지만 이 동네 넘버원이다. 황제라는 명예는 버렸지만 실리, 실제로 이제 전쟁 없이 평화스럽게 살 수 있었다. 이것이 조선의 최고의 외교의 장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연호를 사용하는 사대의 예를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명나라 역시 조공에 대한 담래로 여러 물품을 보냈으므로 이거는 국가 사이의 공식적인 물물교환을 의미하는 공무역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공무역이란 단어는 우리가 대외무역할 때도 나왔었죠. 조선은 조공무역 질서에 참여함으로써 명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경제적, 문화적 신리를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왕권의 안정과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넘버 투 체제 조선의 사대 외교 되겠습니다. 명과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다음 쪽 넘어갑니다. 여진과의 관계입니다. 설명하면 여진에 대해서는 회유와 토벼를 병행하는 교린 정책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회유책에 해당하는 것들이 먼저 나와요. 협력하거나 귀화한 자들한테는 관직과 토지 등을 지급합니다. 아래 것이 이렇게 굽히고 들어오고 우리를 위해서 이쁜 짓을 하면 상을 줘야겠죠. 국경 지역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제한적인 교류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무역소 설치한 이유는 얘네들은 왜 쳐들어온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러므로 어떻게? 합법적으로 먹을 걸 공급해주면 쳐들어올 일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수출품과 수입품까지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건 뭐가 된다? 식량, 농기구 등 농업에 관련된 것들이죠. 반만에 수입하는 것들은 말, 모피, 은 같은 것들 식량과는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제한적인 교류를 허용하게 되면서 얘네들을 잘 달랬고요. 그러나 국경을 침범하거나 약탈을 자행하는 경우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토벌하기도 합니다. 줄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태조 때 가서 털어요. 태종 때 털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 때 다시 털어버리면서 우리나라 국경선을 확정합니다. 그게 이제 사군 설치, 육진 설치입니다. 압록강 지역에 최윤덕을 파견해서 사군을 설치하고요. 두만강 지역에 김동서를 파견하면서 육진 설치하면서 국경선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국경선이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국경선이죠. 그리고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삼남지방 삼남지방이라는 건 남쪽에 있는 세 개의 지방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얘기합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을 이주시켜 정착하게 하는 3인 정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토창민을 토관으로 임명해서 민심을 수습하고자 했대요. 자, 사군, 육진 개척했다고 치자 기존에 우리나라 국경선이 여긴데 사군, 육진이 개척이 됐어요. 여기는 그럼 누가 살고 있을까? 없겠지. 쫓아냈어요, 여진들. 쫓아내고서 이제 사군, 육진을 세운 거기 때문에 비어있습니다. 비어있으면 뭐하니? 뭔가 써야겠지? 그래서 얘들아, 얘들아. 북쪽으로 이사가. 그럼 땅 줄게. 농민들한테 제일 좋은 건 땅이죠. 물론 남쪽보다 농사가 잘 안 되긴 하겠지만 이사가면 땅 줄게. 그리고 농민들이 왔다. 농민들은 조선시대 때 뭐가 된다. 전쟁 나면 곧바로 군인이 되죠. 게다가 더 잘 싸우겠지. 열심히 싸우겠지. 왜? 지면 자기가 죽고 자기 가족들의 생활터전이 짓밟히니까. 그래서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정착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완전히 우리 땅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3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일본과의 관계 되겠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줄 쳐놓은 거 두 개밖에 없죠. 앞쪽을 보세요. 다음 장에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일본 애들이 외구가 설쳐요. 얘네들은 사실 지방해적입니다. 일본이 이 당시에 서로 열심히 피치고받고 싸우는 시대입니다. 전국시대입니다. 일명. 그래서 여러 개로 갈라져서 패권을 놓고 싸우다 보니까 지방통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지방에서 해적들이 미쳐날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외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구들이 미쳐날뛰는 시기는 보통 언제가 되냐면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조선 초까지예요. 임진왜란 전까지입니다. 이때까지가 외구들이 미쳐날뛰는 시기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이때가 전국시대입니다. 서로 미친듯이 싸우는 시대예요. 그래서 일본이 사실 일본의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조선정부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할까? 아니면 싸우고 싶어 할까? 기본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이런 외구들의 존재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방해가 될까? 아니면 도움이 될까? 당연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얘네들을 통제하고 싶지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미쳐날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늘 외구 피해는 있긴 하지만 특히 심한 것이 이때 고려 말부터 조선 초입니다. 그래서 최무선 아저씨가 열심히 화약물기 만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열심히 털어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조선 초에 여러 가지 체제가 정비되면서 조선의 국방이 강화됐어요. 터는데 답이 없습니다. 털 수가 없습니다. 갔다가 맨날 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먹고 살아야지. 식량이 부족한데. 그럼 어떻게 할까? 와서 빌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희한테 식량 좀 팔아주세요라고 옵니다. 그럼 조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 교린 정책에 의해서. 숙이고 들어오는데 꺼져 이식기하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서 여러 가지 약조 시리즈를 맺고 그리고 교역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항구 세계를 계양해서 거기서 식량을 사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얘네들이 지벌은 난 못 준다고 다시 난리를 피웁니다. 일명 어쩌고 저쩌고 외란 시리즈입니다. 또는 외비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할까? 털어야겠지? 개기면 털어야 되니까. 그래서 조선은 턵니다. 그리고 토벌하고 외교관계도 당연히 끊깁니다. 외교관계가 끊기게 되면 얘들이 결국 굶어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와서 빕니다.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할까? 또다시 이제 교역을 허가해줍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할까? 또 난리를 피우고 또 턵니다. 이게 한 두 바퀴 도는 게 일본과의 초반기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바퀴 정도 불다 보니까 명종은 빡쳐요. 토벌한 다음에 끝내버립니다. 이다식들하고 교류 안 해? 끊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두 바퀴 도는 게 일본과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정부하고는 교류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일본에 대해서도 일단 교련정책을 원책으로 하면서 일본의 막부정권은 조선에 외교사자를 파견하고 조선에서도 일본의 외교사자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마도 조공의 형식으로 교역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경제적인 교역들 역시나 얘네들도 주로 수입해가는 거는 곡식이죠. 이제 목화도 이때 더불어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구입니다. 고려 말부터 계속된 외구의 침략으로 폐해가 심해지자 조선은 수군을 강화하고 화양무기를 개발하면서 외구를 격퇴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제대로 한번 털어주십니다. 이종무에게 명해서 대마도를 토벌하고 일본과의 교역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종무에게 명해서 대마도를 토벌하고 세종대왕 참 이것저것 많이 하셨죠. 아까 나왔던 4군 6진이라든지 대마도 토벌이라든지 여진 일본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뭔가 군사적인 성과는 전부다 세종대입니다. 그래서 토벌한 이후에는 일본 애들이 와서 빌어요. 그래서 이제 3포를 개방하고 3개의 항구 부산보, 제포, 연포의 3포를 개방하고 약조를 맺으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교역을 허락합니다. 무역하러 올 수 있는 배는 50척 사갈 수 있는 곡식은 200가마 이런 식으로 제한을 겁니다. 그러나 얘네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 얘네들이 반발해서 삼포외란이라든지 을묘 외변 같은 여러가지 외변들을 일으키도 해요. 그럼 가서 털어주겠죠. 마지막 기타 등등 나라입니다. 여기 나온 나라 3개 외에 기타 등등 나라들 유구, 시암, 자바 3개가 나오는데요. 오늘날에 어딘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유구는 어디게? 일본 여러가지 드라마나 아니면 만화 같은 데서 일본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많이 가는 곳 우리나라의 제주도 같이 일본 남쪽으로 있는 작은 섬 오키나와입니다. 원래 독립국이에요. 원래 독립국이고 잘 발전했고 이때가 전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시름시름 알다가 일본 애들한테 먹힙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일본 땅이긴 하지만 걔네들 고유의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걔네들도 차별받아요. 2차 대전 때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오키나와 출신 사람들이 일본에서 뭔가 성공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일본의 이효리급이라고 불리는 아무로나미에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키나와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본도 행사 때 국가를 굉장히 자주 부르는 편인데 이 사람한테 국가 불러라고 했더니 나는 일본인이 아니다. 오키나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일본 국가 못 부리겠다고 거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감정이 좀 심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국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오키나와는 그냥 일본 땅이 오늘날에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암은 태국이고요. 자와는 오늘날의 인도네시아 지역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가까이 있었던 나라하고 교육이 활발하겠죠. 특히 유구와의 교육이 활발했다라고 해요. 여러 가지 전해줬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